그거를 이제 소리를 잘 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배우면 배워서 선생님 앞에서 하게 되면 소리를 잘 짰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면 소리를 잘 짰다 그것은 그게 잘 안배가 잘 되어 있다는 거야.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제자리에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고 다 잘 갔다는 거야. 제자리에 앉음 앉음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 잘 짜여졌다고 그래. 그러지 않으면 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래. 선생님이 그럼 다시 배우는 거야. 거기를 집에 가서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한 번 딱 녹음해줘. 딱 한 번 녹음해주면 그 놈 한 번 녹음한 놈 그냥 한 번 그냥 가서 딱 한 번 한 번 녹음해주면 그 놈 듣고 자기가 만들어. 만들어서 갖고 가는데 다 자기가 이렇게 했을 거다 하고 갖고 가도 퇴짜 맞을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집에서 그렇게 짜서 와야 돼. 내가 그렇게 해주면 하는데 걸은 대로 내가 포인트를 말을 해주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으 소리가 다 살아서 안 돼. 하나로 직녀 성원 시작 하나로 직녀 성원 은하수 가 막혔어도 시작 은하수 가 막혔어도 은하수 시작 은하수 수 수 거기부터 다 살아야 돼. 은하수 시작 은하수 그렇게 음을 다 했어. 그 음대로 해줘야 돼. 은하수 은하수 수 하나를 찍고 바로 내려와. 수 시작 수 미음을 찍고 밑으로 바로 내려와. 수 수 시작 수 수 하고 한음이 더 나오면 안 돼. 수 시작 수 수 수 수 수 수 은하수 은하수 칼 칼 칼 마켔 tercer 나 허 의 일련일도 일련일도 보구려 후원 많은 보구려 후원 많은 우리님 계신 곳은 우리님 계신 곳은 우리님 계신 곳은 우리님 계신 곳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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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그렇지 그럼 빨리 돌려 우리 님 계신 무선 우리 님 계신 무선 무선 물이 막혀 간 뒤 무선 물이 막혀 간 뒤 무선 물이 전부 그런 식으로 되면 미끄러지면 소리가 엣지가 없지 무선 물이 어쩌고 뭐지 어쩌고 전부 그런 식으로만 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더 높은 물을 설정해서 거기서부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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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건데 전부 다 무선 물이 막혀 간 뒤 무선 물이 막혀 간 뒤 무선 물이 막혀 간 뒤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구렁이 담넘어 가더더고 그게 노래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무선 물이 막혀 간 뒤 시작 무선 물이 막혀 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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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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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거기 한 보따리 있는 것은 다 놓치고 이 따아하지 이 따아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 말이야 그 두손 같은 중간에 있는 그 고음을 잘 들어야지 있다아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이따지 뽀뽀거거 는 고 거기도 뽀뽀거거 노래를 쉽게 하지마 뽀뽀거거 는 고 이런거 하지마 뽀뽀거거거 는 고 시작 뽀뽀거거거 는 고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풍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막 끝에 임계신 천막 끝에 거기도 둥그렇게 하지 말고 날카롭게 어서오시오 날카롭게 저기 뭐야 각을 줘 임계신 천막 끝에 임계신 천막 끝에 임계신 천막 끝에 그렇지 집을 짓고 온 돈 일다가 집을 짓고 온 돈 일다가 그렇지 밤중이면 임무거거거거올 임계신 천막 하나만 딱 들어보면 네가 5년짜리다, 10년짜리다, 30년짜리다, 50년짜리다 다 할 수 있는 것이오. 여기서. 밤중이면 임복 얼마나 시작. 구구절절이 다 했어. 밤중이면 임복 얼마나 시작. 밤중이요. 밤중이면 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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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중이면 임시. 고y오오오 capable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야이 오 래 우 여윽이 이별이 되자 는가 여윽 이별이 되자 여윽 이별이 되자 자 거기서 이음과 이음을 계속 갖다 여윽 ~~ 또 올라가 여윽 이별이 되자 계속 오르락내락 여영 이별이 되려는가 노래를 편하게 한 호흡에 그냥 수리렁 수리렁 갈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호흡 하나하나 하는 마음을 살려서 포인트를 주면서 해야 돼 여영 이별이 되려는가 여영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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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를 어쩔구나 아이고 이를 어쩔구나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설리운다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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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운다 설리운다 우리 여러분들은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속아요 우리가 편해져 있고 익숙하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식임에 속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목이려니 하는데 아니거든요 잘 들어보면 그것보다 확실한 음을 띄워서 몇 도 위로 띄워서 밑으로 확 긁어내리고 막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다 개성이 다 틀리게 하는데 그런데 그 음이 그 음인 줄 알고 고른 음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 잘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식임이 있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식임의 유형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음을 가지고 식임을 만들어내는지를 알 거라고 하나의 유형이 있으면 그것만 계속 적용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참말해 숙대머리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더 음을 띄워서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밑에서 끌어올리고 막 할 때도 보통이 아니라 월등히 음을 더 띄워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다고 프로들이 할 때는 그러니까 확 살 때 어찌 저렇게 리듬일까 라고 어찌 저렇게 음이 확연히 살까 왜 그러겠어 팍팍 그걸 주니까 그렇지 거기다 포인트를 주고 음을 더 띄우고 간격을 넓히고 막 도약이 심하고 그러면 팍 튀고 이렇게 해가 동작이 큰 거야 선이 큰 거야 말하자면 일종의 선이 크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림 그릴 때도 그렇잖아 잔잔해서 탁탁 여는 거 어서와 이렇게 여는 것과 틀리잖아 그렇게 각을 주는데 각을 이렇게 짧게 주니까 두리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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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아니야 더 띄우니까 각이 크지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드러나지 드러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못 태어나면 안 되니까 나는 그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귀를 띄워주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 편한 익숙한 그거에 속지 말아 그게 아니고 그 이면에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 섬세하고 그리고 더 깊이 있고 또 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여 막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만난 시간이 아까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굴러다니는 거 들은 사람들과 여기 앞에 나와서 대전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똑같으면 나는 굉장히 막 난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더 억울할 것 같아 우리 위원님보다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그 사람보다 열 등 잘해야 되는데 속이 상해 부원장 어서 나오셔 이거 갈까 보다 다시 하니까 저기봐요 트리밍 하니까 배워야지 트리밍 하는데 여기 안 그어 그래서 요 놈을 지금 또 우리 유진이가 좀 섬세하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하고 있으니까 요 때 또 배워 여기 배울 게 많아 마취가 아직 안 깼나 봐 이빨? 마취가 아직 안 깼나 봐 이빨? 그러니까 이? 아니 내시경하고 왔더니 아아 당연하지 멍하지 여기 따뜻한 물 좀 줘 자기야 마저 천천히 얼굴이 눈이랑 지금 마취 덜 풀리는 게 말하자면 졸음이 덜 깬 얼굴이야 일종의 아우 차에서 졸려가고 혼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보여 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운이 생기 있는 양반이 왜 저럴까 이내시경 있어? 어디? 장? 고생했지 살살해 조그맣게 이렇게 이빨을 뺐더니 바람이 자꾸 생겼네 그러죠 이빨 빼면 얼마나 힘들어 자 독하십시다 그때요 준양이 논 시작 그때요 준양이 논 논 논 저기 있잖아 저기 뭐냐 저기 흔들어주는 하청 있지 거기까지 쑥 내려와야 돼 그때요 준양이 논 그때요 준양이 논 그렇지 사령이 오는 지 왜냐하면 사령이 오는 지가 떨어지는 의미잖아 그거 거기까지 뚝 떨어뜨려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떨어뜨려 줘버려 미리 논 논 사령이 오는 지 굴러가 오는 지 사령이 오는 지 굴러가 오는 지 아아 우울한 줄 모르고 아아 우울한 줄 모르고 그거는 참 이쁘게 잘 한 거야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그렇게 갈까 보다 시작 갈까 보다 처음부터 띄우라고 했지 갈까 하지 말고 갈까 보다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잘한다 임 따라서 임 따라서 따라와 두 번 타 따라와 높이 해서 밑으로 쳐 따라와서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거기서 공중에서 띄워 갈까 그렇지 잘 하신다니까 갈까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던지면서 힘을 줘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힘을 모아서 탁 던지면서 포인트를 주면서 악센트의 갈까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수요 넘고 수요 넘고 수요 넘고 수요 넘고 수요 위에서 밑으로 훑여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수요 다 있어 수요 넘고 수요 넘고 그렇지 구흐르 흐흐 음 도 구흐르 흐흐 수요 넘는 수요 넘는 수요 넘는 수찐지 날찐니 수찐지 날찐니 수찐지 날찐니 응이 이뻐서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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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 응 이뻐야 해 해동 청 보라메 해동 청 보라메 좋아 다 수여도 없는 다 수여도 없는 동설령 코끼라도 동설령 코끼라도 이따라 이따라 갈까보다 갈까보다 하나루 직녀 성원 하나루 직녀 하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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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녀 성원 무슨 물이 막혔건디 무슨 물이 막혔건디 아니 하나 중개성은 으그나 숙하 막혔어도 으그나 숙하 막혔어도 으그나 숙하 막혔어도 1년 1도 1년 1도 보려가 한 바와는 오랜 마와는 우리님 계신 곳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기계기 막혔건디 무슨 물이 기계기 막혔건디 기다지 기다지 뽀뽀거든고 뽀뽀거든고 이제라도 어서 죽어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김계신 천마하 끝에 김계신 천마하 끝에 집을 짓고 고노니다가 집을 짓고 고노니다가 밤중이면 이 먹어얼을 만나 이 먹어얼을 만나 만단 청회를 허여볼까 만단 청회를 허여볼까 이 먹어얼을 만나 이 먹어얼을 만나 이 먹어얼을 만나 여영정 이별이 이ero 서 여영정 이별이 어쩀꺼나 어쩀꺼나 시작 어쩀꺼나 어쩀꺼나 아이고 이럴 어쩀꺼나 아이고 이럴 어쩀꺼나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만들어서 우리 송아가 빨리 졸음이 깨야 그래도 졸려 보여 그리고 파리하다 얼굴이 파리해 그러고서 보여 보여 그렇게 파리하게 보인다 세상에는 아무도 안 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실패하고 파리하게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